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1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로학자는 선의 여실 언교로 유변 불변 수연 이의가 시자심지 성상이며 도노와 점수 양문이 시자행지 시종연후에 방하교회하고 방하교회 아래다 내려놓는다 그 말에 방하교회하고 단장자심 신현현전일념하야 참상선지 즉필유소득하리니 소위 출신활론이라 고로 배우는 이는 고로학자는 고로 배우는 이는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써 선이 여실 언교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거든 변치 않는 것과 인연에 따르는 두 가지 뜻이 곧 내 마음의 본바탕과 형상이고 단박에 깨치고 도노 점수 단박에 깨치고 오래 닦는 두 가지 문이 공부의 시작과 끝임을 자세히 가려서 알아야 한다 도노 점수 양문 이것이 시작과 끝임을 자세히 가려서 알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교회 뜻을 내버리고 오로지 그 마음이 두려워시 드러난 한 생각으로써 참선한다면 반드시 얻은 바가 있을 것이다 필요축필 필요소득하리니 소위 출신활론이라 이것이 이른바 뛰쳐놓은 살길이다 몸이 사는 길이다 그 말이거든요 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누누이 우리의 몸은 마치 물거품과 같고 마음은 아지랑이 같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가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물거품과 아지랑이는 어떤 것인가 어떤 뜻이냐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또 사라진 듯 보이지만 또 다시 또 나타나 물거품과 아지랑이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그런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물거품도 있고 아지랑이가 있어요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존재한다 물거품과 아지랑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항상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연 인연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제 닦았다고 해서 오늘 안 닦으면 금방 오염이 돼 오늘 모욕을 했다고 해서 1년 내내 모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도 이와 같아서 오늘 닦았다고 내일 안 닦아주면 역시 오염된다고 말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닦아주는 게 아니라 닦아주려고 해도 닦아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성품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품을 닦는 것은 마치 투명하게 짝이 없는 유리창을 닦겠다고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설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성품을 닦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성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은 그냥 바라보면 돼 바라보면 돼 견성 볼견자 성품성자 그래서 견성을 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견성이란 말은 써도 닦을수자 성품성자 수성이란 말은 쓰지 않거든요 수심 마음을 닦는다 수심 몸을 닦는다 그래서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것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품은 닦아주는 것이 아니다 성품은 그냥 바라보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라보면 돼 견성 그래서 성품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성 견성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박에 견성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품을 보는 견성은 몇십 년을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자 육조 해농스님 같은 경우에도 나무꾼으로 있다가 바로 다른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견성을 했어 음무수주 이생기신 그 말을 듣고 견성을 했거든요 출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뭐 수행을 오래 했는지 적게 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북인인지 남인인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남북 남과여 승과속 노와소 빈부 아무 상관없이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바로 지금 여기서 단박에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은 그래서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한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자신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을 선으로 채울 것인가 악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스스로 그것은 결정하래 이것은 내 작품이요 내 성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것은 나의 책입니다 내 작품이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작품이다 신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게 부처님과 신에게 구걸할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내 책임이야 모두가 다 내 작품이야 그래서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구걸형 기도가 나온다 바로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이런 신념을 갖게 된다면 확실히 그것을 안다면 더 이상 구걸하게 안 해도 되고 부처님이나 신에 가서 구걸 안 해도 돼 그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발할 바짝 원어로 하자 발언을 해야 된다 발언 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강령 아릴독을 읽으면서 마음을 삭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제 마음을 닦아주세요 이러면 낸들 내 마음을 어떻게 닦아주느냐 내가 내 마음을 닦아야 하는데 그렇게 네 마음은 네가 닦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야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저 대신 모욕 좀 해 주세요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어떻게 모욕을 대신 해 줄 수 있겠는가만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해 주세요 행복하게 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닦아주세요 그러나 마음은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대신 닦아줄 수는 없어 왜 그런가 본인이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야 결국 성품은 디지털식으로 단박이 보는 것이고 몸과 마음은 아날로그 식으로 오늘 또 내일 또 꾸준하게 닦아 나가야 한다고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성품 몸 마음 세 가지로 이루어진 이 우주 또한 우주의 축소판인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바르게 닦아야 한다고 말이야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나를 책임지는 것은 나요 내가 닦아야 돼 도노아 점수의 두 가지 분 그래서 현전 일념이 이것이야말로 몸을 벗어나는 산길이다 소위 출신활로라고 그러셨잖아요 도노아 점수 양문 이것이 현전 일념 이것이 몸을 벗어나는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만일 도노아 점수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다면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 수신결에 보면 묻되 그대가 도노아 점수 두 분은 일천성인의 궤도를 아니 깨치기를 이미 문득 깨쳤을진데 점수할 필요가 무엇이며 닦기를 만일 점점 닦았을진데 어찌 도노라고 말하리요 도노아 점수 두 가지 뜻을 다시 펴 말씀하시와 나로 하여금 남은 의심을 제거하게 하소서 대답하시되 보조선생님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범부가 미했을 때에 사자로 몸을 삼고 망상으로 마음을 삼아서 자성이 참 법신인 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영지가 이 참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마음밖에 부처를 기와냐 물결과 물결을 따라서 흐망이 돌아다니다가 호련이 선지식의 지시를 힘입어서 정로에 찾아들어 한 생각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성을 보니 이 성품짜리는 원래 벌려가 없고 샘이 없는 무르지지요 샘이 없는 지혜가 원래 스스로 구족하여 곧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털끝만 치도 타름이 없는 것을 알았을 새 그런 거로 돈으로 하는 것이다 이미 다 깨달아 있어 그냥 돈으로 다 그 말 점수로 하는 것은 비록 본성이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알았으나 다생검내로 익혀온 습기를 조련이 다 제하기가 어려운 거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점점 닦아 점점 훈습하여 공을 이루어 성태를 장양하여 오래오래한 뒤에라야 성의를 이룰세 그런 거로 점수라 하나니 비컨대 어린아이가 처음 나는 날에 육군을 갖추며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근심이 충실하지 못하여 오랜 세월을 지낸 뒤에야 비로소 성의이 드는 것과 갓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호와 점수 몰래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학자는 고로 배우는 사람은 선의의 신론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을 위변 불변 수연 이위가 시자심지 성상이며 도로 점수 몰록 깨닫고 점점 닦는 이 양문이 시자현지 시종연 후에 방아교유하고 방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교와 을을 내려놓고 단장자심 현전 일념 마음의 한 생각이 한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 참상선지 참상선지 이 선지를 선지를 깨달아 알아 즉필유소득 소득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즉필유소득 가리니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출신활로니라 이 활로를 얻게 돼 몸을 얻게 돼 자 다시 한번 그러므로 배우는 이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써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 따르는 두 가지 뜻이 곧 내 마음의 본 바탕과 형상이고 그 자리가 단박에 깨치고 도로지요 오래 삭는 점수 도로와 점수 두 가지 무니 이것이 공부 시작이고 그것이 끝이요 그것을 자세히 가려서 알아야 된다 도로와 점수에 대해서 그러한 연후에 교, 가르침의 뜻을 내버리고 오로지 마음이 두려워시 드러난 그 한 생각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한 생각을 얻어야 돼 그 생각으로서 참선을 한다면 반드시 얻을 바가 있다 그래서 한 생각을 얻게 되면 거기서 이 몸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 길이 보인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교대님께서도 이 도로점수 양문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그 깨달음으로서 이 선지를 얻고 보면은 출신활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내 몸은 어떻게 가지 않을 것인가 그 출신활로를 알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 거기에 그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12장을 함께 공부하시기도 합니다 활구 활구라고 하는 것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활구를 참고하라 대저학자 배우는 자 배우는 자 배우는 사람은 수참 활구 활구를 참고해라 반드시 활구를 참고해라 막참사구하라 막참이란 건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이 사구를 참고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활구를 활구에서 깨달은 거 어디야 돼요 죽거나 살거나 활구에 매달려야 된다 이 사구 죽은 글자에 얽매이지 말아라 사구를 참고하지 말아야 된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대저학자 수참활구 수참이란 건 모름지게 참고하라 모름지게 대저 배우는 이들은 활구를 참고해라 거기에 그냥 대가리를 들어 밀고 거기서 어둠을 얻어야 된다 이 막참사구 사구 죽은 글자에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거기에 목매달아 거기에 목매달아서는 안 된다 막참사구 사구 이것은 곧 죽은 화두거든요 사구를 참고하지 말라 곧 죽은 화두를 참고하여 연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공부하는 이들은 활구를 참고해야 된다 사구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선가구감 주위에 보면 활구에서 얻어나면 거기서 어둠을 얻으면 부처나 조사의 스승이 될 만하고 만일 사구에서 얻는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임재를 칠전하려면 스묵치로 된 놈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묵치로 된 놈 또한 평석에서 보면 평석 화두의 참구와 참이 두 가지 문이 있다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참구는 경절문 그냥 자르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지고 말길도 끊어져 그것이 경절문입니다 그래서 경절문을 거기서 거기서 활구 경절문 활구인데 마음길이 끊어지고 말길도 끊어져서 더듬고 만질 수가 없다 그것이 경절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참이는 원돈문 사구인데 이치의 길도 있고 말의 길도 있어 들어서 알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절문 활구와 원돈문 사구는 구별이래 원돈문 사구는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그거 어? 그렇지 아 그럴 거야 아 그럴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원돈문 사구고 죽은 기절이요 활구는 이 경절문이거든요 끊어져 마음길은 끊어진 마음길이 끊어진 심노절 마음길이 끊어질자 마음심자 길로자 끊어질자 심노절 말길도 끊어지고 모색할래야 모색할 수가 없는 그 쇠뭉치와 같은 쇠로 된 철벽과 같은 그런 화두 그것이 바로 경절문 화두다 그 말이에요 경절문 화두 이 경절문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지름길로 꺾어 들어가는 문 그것이 경절문이에요 지름길 이것은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는 기름길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 경절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절문 활구다 이 활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화두요 사구는 글자 그대로 죽으라도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있는 화두고 무엇이 죽어있는 화두냐 화두에 무슨 살아있는 글귀가 따로 있고 죽은 글귀가 따로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과 석가세존 당시에 한무려 장사꾼들이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다가 잘 들어보세요 도중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 그때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유일한 생존자는 나무판자를 붙들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마침내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파도 속에서 옷도 다 찢어지고 벗겨져서 옷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온 나무판자로 몸을 가리고 그릇 하나를 전체로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쌀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죽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돈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거린인가 거지인가 어쩐까 그랬는데 옷을 갖다 줘도 이 사람은 옷을 안 받아 입는 것이요 그냥 발가벗고 그냥 환자로 몸을 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옷을 안 입었는가 하면 자기가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음식이나 돈을 갖다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옷도 거절하고 안 입었던 것이다 그 말씀이야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혹시 아란이 아닐까 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마침내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아란일지도 몰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말씀해요 이때 과거 전생에 자기의 친구였던 대범천 다시 말해서 천신인 대범천이 자기 친구였던 자기 친구였던 바이아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그래서 말을 하기를 친구여 당신은 너는 지금 아란이인지 아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아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너희 앞날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가 전생에 너희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를 걱정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해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바이아는 이 사람 1인 바이아인데 그래 맞아 난 아란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 어디에 아란어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하고 반문을 하니 친구였던 대범천은 지금 슈라와스티 사와티의 코타마 부타가 계시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아란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란이나 깨달음을 얻은 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신들이 그런 분들을 먼저 알아 그러면 바이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나를 그분을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범천의 도움으로 그는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서 마침내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탁발 죽이셨 탁발 탁발을 하고 계셨어 탁발하러 성 안으로 들어가고 또 탁발을 해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그런 탁발 시간에 길거리에서 부처님을 만나서 간절히 법을 적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이아가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좀 진정을 지키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간절히 법을 정하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운수 없이 선체로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약을 마치시고 앉아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탁발 중에 이 바이아가 와서 법을 청하는데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바이아로서는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처님에게 법을 정했다그만 수많은 장사꾼들이 다 죽고 오로지 자기만 살아남게 된지라 그에게는 생사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간절함이 마음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마침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어 바이아요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라 또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듣는 그 자체에 집중하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마음의 대상일 뿐 거기에 어떤 분별을 일으키거나 애착하거나 싫어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아는 그 부처님은 법문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서 아란과를 성취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가운데 간절한 영혼을 담아서 부처님은 말씀을 들었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간신히 홀로 살아남은 바이아게 볼 때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이라는 이 한 말씀이 부처님의 한 말씀이 그대로 경절문 활구였다 그 말이야 살아있는 법문이요 살아있는 법문 경절문 활구라는 것이 뭐 따로 있고 원돈문 삭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 주신 대로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 부처님은 법문을 똑같이 들어도 이 자리에서 듣는 즉시 얼마만큼 마음에 간절하느냐 안 들느냐 따라서 아라한 거를 아라한 거를 성취하고 못하는 게 다름이 있다 그 말씀이 왜 그러느냐 똑같은 법문을 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그 자체에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여라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을 듣는 그 자체에 집중하고 분명히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라 그래서 바이아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참 그 법문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 못 얻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 말씀이야 거기서 아랑가를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이 활구 무엇이 활구고 무엇이 삿구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글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글자 자체에 무엇은 활구고 무엇은 삿구가 있다 글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교도님께서 왜 이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바이아가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아랑가를 얻듯이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마음이 간절한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화주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 간절함 거기에 달려있어 바이아는 생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눈앞에서 자 두 번째는 어떤 첫째는 그 법문을 받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부처님이라고는 태선지식을 만났어 바이아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야말로 태선지식이 때문에 활꾸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가 내리느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활꾸냐 선지식이 내린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이 내린 말씀이 그것이 활꾸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견성 도인이 주는 활꾸가 화두가 그것이 활꾸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준 것이 곧 죽을 사자 사꾸다 그 말 아시겠죠 활꾸와 사고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판가름이 나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활주를 누가 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우선 전제조건은 이 활주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지 우리 교수님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주를 가지고 궁굴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활주를 주는 사람에 대한 신념과 확신 그것이 중요하다 결정적인 것은 화두를 내리는 분 그분이 과연 정말로 견성 도인인가 아닌가 거기서 활꾸와 사꾸가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 바이아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아라한과는 수행의 결과로 무르지 셈이 없는 지혜죠 무르지 무르지가 생기는 수당원과 사당원과 아나한과 아라한과의 사과 가운데 그 하나인데 소승우 교포법을 수행하는 성문사과의 최고 경제로 온갖 벌레를 끊고 사제의 이치를 밝혀서 그 이상 더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경제 불제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 그것을 아라한과라고 말하라고 이것을 줄여서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고 던다고 말씀 자 2장을 한 번 더 12장을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태저학자 참 그래서 활구하고 삿구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저학자 태저학자 태저 태처적으로 배우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활구를 참구를 해야 된다 모름지게 참구하라 이 활구는 깨달은 사람 견성한 사람 부처님을 내리신 그런 그분들이 내린 화두가 바로 활구고 이 사꾸라고 그런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내려주는 화두가 사꾸데 활구를 참구를 하고 사꾸를 참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화두를 주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화두를 연마할 때 화두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활구가 되기도 하고 사꾸도 되기도 한다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신명하고 증도가를 이어서 선가구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경을 보게 되면 첫 구절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선가구감에 유일무로차하니 참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이 한 물건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형상도 없고 잡을려야 잡을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근데 그 한 물건이 들어서 보고 듣고 말을 하거든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싫어해락을 다 작용을 해 그래서 참 우리 교도임이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한 물건 이 한 물건 이 한 물건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 한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루 24시간 생활을 하면서도 한 물건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한 물건이 들어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소리를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과연 이 한 물건에서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된다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그 한 물건하고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한 물건의 소식에 대해서 이 한 물건 이 일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깨달음을 알아야 되겠다 참 그 6장에서 보면 얼마나 간절한가 쥐가 고양이를 잡을 때까지 해라 암탉에 계란을 굶을리듯이 해라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듯이 해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해라 배고픈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이 해라 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한 생각 앞의 시간에도 활구하고 삿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삿구를 놓고 활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리 그것을 최고로 알아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면 다 알고 보면 부질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이 한 물건 소식 우리가 사생 가운데 사람은 뭘 받았어요 참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받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사람은 받았고 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진묵스님께서요 어머니께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아니까 공부를 안 하셔 그래서 절로 모셔가지고 모시니까 오늘 큰 대접을 받을 것 같다고 어머님이 오셨는데 맛있게 상을 차려서 진묵스님께서 혼자 드시더니 상을 네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묻는 말이 어머님 배가 부르십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스님이 밥을 먹었는데 왜 내 배가 부릅니까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어머니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 공부는 내가 하고 어머니 공부는 어머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자분께서도 내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각구감의 공부를 계기로 유일무라차 이 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마음가운데 이렇게 염호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